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캐스트 주제는요. 노베이스 탈출학입니다. 막연하게 주관적으로 저 노베이스예요 이런 거 말고요.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고3 기준으로 3등급 초반 이하다. 70점대 초반 이하의 학생 모의고사로 고2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80 초반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 고1 또는 고1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노베이스를 극복을 해야 그래야 이게 수능을 보던 아니면 고1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신 시험을 봐도 이 부교제가 문제거든요.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야 문장 해석도 되고 저희가 공부하는 실력이 점점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노베의 정의를 좀 이렇게 내렸습니다. 노베이스란 첫째 단어 암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경험하는 실제 사례 아마 여러분이 얘기할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저 지인한테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시길래 쭉 상담을 해드렸는데 많은 학생들이 아마 그랬을걸요. 중3 때가 영어 단어 쓰고 암기한 거 절정인 학생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요. 아 영어는 중학교 3학년 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절평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우선수위 막 밀리죠.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은 열심히 하긴 했나요? 그걸 꼭 자문해 보고 싶다는 거죠. 마흔 학생들이 고1 고2부터 영어 단어를 규체로 외운 학생들이 정말 갑자기 확 줍니다. 자 첫째 어휘가 깨져 있으면요. 이거 문제를 못 풉니다. 아예. 그래서 제가 어휘 외우는 것도 설명은 잠깐 할 건데 얘는 앞에 케이스트 암기법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휘 암기하는 내용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단어만 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어순대로 제대로 해석해야 다시 말하면 음이 단이 별이라고 하거든요. 끊어 읽고 묶어 읽고 특히나 후치수식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구조가 보여야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지자 노베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부를 해도 성적도 올라가지 않고요. 일단 공부하기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어야 새로운 게 추가되면서 발전되는 느낌이 있는데 아예 이건 손도 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제 뿌셔버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입니다. 이거는 앞에 케이스트를 본 사람들은 이 부분은 점프해도 됩니다. 제가 되게 의미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제가 15년 동안에 수험생들 수업을 하면서 3월달이 되면 항상 인터뷰를 해요. 저희가 15년 동안 데이터를 좀 취합해 오니까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수능에서 1등급 나온 학생들이요. 문제 하나에,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가 3개 이하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1등급 나온 학생들이 3개 이하 정도로 몰라요. 무슨 말이죠? 지문 안에 있는 모든 단어 수거를 100% 알아야지 문제를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르는 어휘가 3개 이하라면 예를 들어 다섯 줄에 하나 정도의 어휘 모르는 게 나오면요. 전후 맥락이 있기 때문에 뭔 말이 대충 감이 와요. 그래서 문제 푼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70정대 학생, 10중반 정도 학생이 보통 7개 정도의 어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노베이스예요. 70 초반이 되면 9개, 10개가 넘어가요. 지문 하나에 모르는 단어가 10개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거의 한 줄에서 두 줄입니다. 1.5줄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아예.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모든 단어 수거를 100% 외워야지 맞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를 3개 이하로 줄여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요. 앞에 제가 어휘 안기법 케이스를 벌써 찍어놨습니다.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노베이스인 학생들 단어 외우지 않았던 학생들 자,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휘책으로 노베이스 학생들 특히나 어휘책 시중에 나온 유명한 책으로 시작하는 거 완전 강추해요. 기본적으로 책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모르는 걸 정리해서 외우는 건데 특히나 고3 기준으로 이제 5등급 이하 5, 6, 7등급이에요. 고2 기준으로 예를 들면 4등급 이하입니다. 당장 하세요. 중학교 0단어책 먼저 공부하세요. 이거 기본입니다. 학생들이 뭐가 문제냐면 어느 게 더 중요한 단어예요. 자, 예를 들면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보게 되는 단어 한번 할게요. 어드레스라는 단어가 훨씬 중요한 단어일까요? 아니면 어터넘이란 단어가 훨씬 중요한 단어일까요? 얘입니다. 압도적으로 뭐냐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훨씬 중요한 단어예요. 어터넘이가 자율성이란 뜻이거든요. 이거 고3 내내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섯 번 이내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얘는요 30번 이상 보시게 될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노베이스라고 여겼던 학생들이 잘못 외우는 게 많은 거야. 갑자기 이제 아, 저 외우지 말라는 거야. 나중에는 외우셔야 됩니다. 시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워드마 아니면 EBS에 나오는 복합 어쩌고 어쩌고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오는 건 모르면서 1년에 한 다섯 번 이하로 나올 거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선생님 저는 왜 이상해요? 단어장 외우는데 왜 제가 외우는 건 안 나와요? 아니, 당연히 예를 외웠어야 나오죠. 어드레스 다이어거든요. 주소도 있지만 연설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보내다 이걸 먼저 외우는 겁니다. 중학교 단어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또 추천을 원하지 마세요. 시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거 검색하면 나옵니다. 중학교 영 단어장을 가능하면 두 달 이내 빨리 끝냈어요. 두 달 이내 두 번 이상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용을 외우는 겁니다. 5등급 밑의 학생이라면 그 다음에 고2 학생이라면 4등급 2학생이고요. 고1 학생이에요. 모의고사 아직 안 봤으면 감이 잘 안 오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 학교 시험에서 90점 밑으로 내려간 적 한 번도 없다. 당장 고등학교 시작하면 됩니다. 어? 선생님 저 80대도 나오고 70대도 나오고 당장 중학교용 시작하세요. 학교 시험으로 이게 기본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많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건데 학생들이 잘못 외우는 거지 어쩌다 한 번 외울 거를 먼저 외우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수능 5개년까지 암기는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앞에 케이스에서 벌써 찍었거든요. 내용 다 나옵니다. 하루에 50개, 100개 외라는 게 아닙니다. 30개만 외우세요. 이거 외우는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720개가 나올 거예요. 엄청난 분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휘는 정말 노베다. 중학교 어휘책을 두 달 이내 빨리 끝낸다. 2회 이상 끝낸다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어휘가 됐으면 뭐죠? 이제 해석 공부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먼저 하고 해석을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하는 건데요. 어휘가 어느 정도 돼야 이제 해석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해석이에요. 노베이스 학생들 딱 이겁니다. 사실 아는 단어도 잘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아는 단어 동원해서 대충 이런 말이겠지. 감으로 해석하죠. 이렇게 공부하면요. 아무리 10년을 공부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영어는요. 의미 단위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로 열고 닫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돼야 돼요. 이게 노베이스 파트예요. 제가 다른 케이스도 얘기를 했는데요.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걸 구문도캐라고 하거든요. 구문도캐는요. 수능 때 그것 때문에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 의미 단위별로 봤다고 해서 성적이 갑자기 20점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되고 나선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끊어 읽고 묶어 읽고 의미 단위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해석에 필요한 기본 문법 사항 알아야 됩니다. 동명사는 뭐고 현재 분사는 뭐고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는 뭐고 이런 건 알아야 돼요. 당장 이거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물론 얘도 중학교형이에요. 노벨하고 여긴 학생들 중학교 문법에 나온 용어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실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도 익히셔야 돼요. 그런데 의미 단위별로 봐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고1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를 단어만 읽잖아요. 머리 하얘져요. 제가 한번 단어만 한번 쭉 가볼게요. 세상 모테디아 아이들 공유했다 함께 또래와 그념 말한다 이다 겉 형성한다 그들의 행동 바꾼다 특징 그들이 태어났다 가지고 그래서 결정한다 종류 사람들의 그들이 인 그들이 성장할 때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노벨학생들이 단어만 가지고 보니까 100번을 읽어봐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하나도 몰라요. 의미 단위별 공부가 되어야지 뭔 말인지 파악이 되거든요. 자 이겁니다. 영어에서는요. 이건 중학교 문법에 들어갑니다. 관계사라고 하는데요. 명사담에 됐나면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고 해석을 하지 않아요. 가로 닿는 건 무조건 자 두 번째 동사 아니면 얘처럼 콤마 있으면 콤마콤마 사비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동사 앞에 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겉 이렇게 읽어 가고요. 형성하고 이게 동사 동사입니다. 수정하는 특징을 또 이것도 중학교형이에요. 어려운 용어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던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어에서 명사 명사나 대명사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후치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사 명사 수식어고요.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 수식이에요. 자 이제 의미 단위별로 표시 다 해놨습니다.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세상 아이들이 그들의 또래와 공유한 세상은 그녀가 말하기에 아이들이 또래들과 공유한 세상은 그녀가 말하기에 것이에요.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며 특징을 수정하는 것이래요. 어느 특징?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특징을 수정하며 아이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결정한대요. 사람의 종류를 결정하게 돼있대요. 어느 사람 그들이 비동사가 이다도 있지만 되다가 있어 그들이 될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좀 이해되는 걸 변한단 말이야. 아이들이 자기 또래 친구들과 공유한 세상이 그녀 말하기에는 그 세상이 아이의 행동을 형성하며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특징을 바꿔주며 그래서 어느 사람이 될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될 사람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라고 이래야지 이해되는 걸 변한 거야. 다시요. 이거 고3 기출 아니에요? 뭐라고요? 고1 기출이라고요. 이게 고3 문제 아닙니다. 뭐냐면 노베이스라고 여긴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자주 하냐면요. 고3 거부터 빨리 하려고 해요.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야 수학 얘들아 고1 고2 수학 문제도 모르는 애가 못 푸는 애가 수능 수능 29번 수능 29번 30번 풀 수 있니? 라고 제가 항상 물어봐요. 여러분도 알죠? 불가능한 거 수학 문제 수능 29번 30번 풀려면 고1 고2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 그럼 영어 똑같죠? 뭐가 똑같아요? 고3 걸로 어휘도 갑자기 수능 거를 하니까 너무 이게 재미가 없고요. 갑자기 막 고난도 구문도 캐한 문제 풀어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중학교 영어부터 빨리 끝내셔야 돼요. 복습하시고 혹시 선생님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저희 Q&A에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자기 상황 제가 어느 정도 공부했고 어느 정도 공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면은 질의응답 하시면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친절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 설명드릴게요. 노베이스가 이게 한 두 달 이내 공부를 빨리 끝내셔야 돼요. 어휘는 어휘체 끝낸다. 두 번째 의미 단위별로 끊어입고 묶어입는 건 누군가한테 배우는 건 배우고 나서 하는 건 맞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단어완기 이제 했습니다. 의미 단위별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이걸로 성적이 올라가니까 의미 단위별로 봤다고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올라갑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을 끊어있고 묶어입고 있는 거에 그 윗 단계가 있어요. 강약을 주변 속에 있는 겁니다. 뼈대와 수술 구분할 속에 있는다. 문제 풀이할 때는 물어본 것만 대답한다. 이때 점수가 왕창 올라갑니다. 근데 이 단계가 없으면 어휘도 외우지 않았어. 의미 단위별로 몰라. 얘를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 달 이내에 노베이스 탈출하시고요. 제가 어... 이제 저는 메가스터리 러셀 학원을 위주로 이제 현장 수업이 있는데요. 한 캠퍼스 다 안 빼고요. 매해 5에서 1 나온 애들을 저는 봅니다. 현장에서 자 오해하지 마시고 내 수업을 들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말로 해낸 겁니다. 학생이. 어떻게 공부할지 몰랐는데 물론 저도 수업은 했죠. 지도는 해줬지만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니까 5에서 1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절평이거든요. 친구랑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공부량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노베이스 극복하시고 분명히 원하는 결과 자 얻으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